이 발수 아저씨처럼 생겨가지고 이 발수 아저씨 잠깐만요 어떻게 하라는 거야? 예 시작하세요 꼭 이럴 때 찍어야 되냐? 6시간을 마치고 아 까지 말아 까지 말아 설레세요 자 가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신과 함께 페이지 2 시청자 여러분 팬 여러분 설명절인데 설명절 잘 올려주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사전에 좀 맞춰 전을 하셔야죠 어떻게 예의가 없습니까 접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안녕